지난해 강원도에서 맞벌이를 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겼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 맞벌이 가구는 21만 4천여 가구로 전체 52%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전국 평균인 48.2%와 비교하면 4%포인트가량 높습니다. 도내 1인 가구 25만 6천여 가구 중에서 취업을 한 비율은 64%로 전국 평균보다 1%포인트가 높았습니다.